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체가 발견됐어요. 18일 밤에 더 이상한 일 없었어요. 지금 한 사람이 장난치고 있다. 죽을 사람 계정으로.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이상하잖아요. 이미 현장조사 다 끝났고 사인도 명확한데 대체 왜 이러는 건데. 민지 죽음 우리가 밝히자고. 추정할 수도 있는 시점에도 수십 명 이상이에요.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죽인 걸까요. 웹사에서 우리 개인 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. 그 정보를 이용해서 SNS로 접근할 경우에.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. 아니 이거 혼자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이잖아. 마치 최면처럼 마음을 눌러뜨린다고 할까. 마치 최면처럼 마음을 눌러뜨린다고 할까. 뭘 시키면 이 쌀코스도 뛰어나다. 다시는 그딴지 못하게! 손가락 딱 부러뜨려준대니까! 싸워!